3,000m 그것도 3,000m죠? 아... 어떡하지? 찍는 거에는... 찍는 거 자체도 지금 어렵겠다 난감해 자... 두번째요 계속 나온구나 자 슈퍼크리 계승도 있었구나 파워 스태미나 중거리 또 있구나 이러면 중거리... 이러면 장거리는 지금 없죠?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어 지금 장거리가 없구나 장거리계 지금 장거리계 계열이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힘들다 팬감사제 두라라까지 오면서 어... 완주할 수 있는 건... 어... 여기서 몇 킬로 오는구나 명배우 최강스텔 대체도 그 명배우 아마 고루시가 졌겠지 어찌었겠지? 토카이테이오가 오면서 자 이런... 세상 막... 그러나... 아... 기대해보겠다 네... 어... 자 보자고 어쨌다요 마라톤 대회에 어... 맥페이 왔구나 어... 아... 아쉽게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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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난 성공 못할거라 생각하고 있었곤랑 진짜로 저는 망할거라 생각했어요 정말로 거짓말을 못해 너무 너무 웃겨 죄송해요 바로 넘어갔 줄 알았는데 파워트레이도 없다고 죄송합니다 약간 뻥 때려가지고 자 이거 누가 보자 로고 안 봤죠 로고 로고 자 텐루산보물코앞에도 올라요 코스에 어떤 오마스 등칩을 떴다 아 메즈로백퀴 때문에 어 다들 이제 메즈로백퀴 보고 있는데 어 이걸 뭐 라이스는 갑자기 사라지고 어 사라져서 어 힘내겠다 했던데 어 아 쟤노르몬야냐 그치 어 아하 아 설마 얘 혼자서 지금 그랬구 나이스 돌아가야지 지금은 오버트레인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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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concerns 에. 아 아 어짓다 아 아 아 그 아 에 아 주 kau 예 스 가가지고 예 선행가를 방향으로 할게요 일단 망한다 셈 치고 아 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아까 전에 그 우정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는 것도 있고 좀 고민했거든요 하이프 턴에서 그 체력이 많이 바닥 거의 바닥 일보 직전까지 왔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 이걸 둘러야 하나 말하나 고민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안 그래 나 지금 그 국화장 이후로부터 지금 지크스 거든 그 장벌이래서는 다리마 기념에 지금 어쩔 수 없어 이해한다고 넘어가 주시지만은 그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지워보면은 다 말아먹었어 나이스 스테이션도 말아먹었지 그때부터 지금 장벌이는 완전 이에요 아 할 말 없거든 아 아 아 아 태민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게 스킬에 너무 의존해 있는걸 빼기 위해서는 작전을 바꾼거에요 만약에 어렵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헌행 시켜서 헌행으로 바꾼거에요 다 보자 뭐 있잖아 메질로 백퀴 뒤에 설수 있을까 다리에라 잡았을 때 선입까지 스킬이 없어 슈퍼 크립이 있구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나이 맞 ooh 아 으 아 으 Drum 아 가봐 миним성 Ew 으 2 가 neol 요즘 5 wish 요 for ike 4 네 아 아 뭐있더라구요 이제 심호흡 들어갔고요 자 어쨌든 반주.. 아 반주가 이제 1코너에서 2코너 넘어가지고 지금 시스템에서 장거리니까 제가 사과싶습니다 아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정말로? 아 이건 좀 아니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하라면은 그나마 좀 리알스 넘게 하고 넘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내 손에 갇혔어 지금 안쪽으로 안쪽이 좀 갇힌 것 같아 지금 상황은 뭘까? 일단 중간에 빠져나오게 했다만 자 메주오메케이저 올라와요 개호폐로도 올라오고 에 자 속도 올리자 라이스도 라이스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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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 에 그런 애 이 uters .. 너무 늦었어. 그럼 너무 늦었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딱 봐도요. 이건 뒤집혀네. 2변을 만들어. 어쨌든 시계 씁시다. 작전 바꿉시다. 작전은 바꾸는 방향으로 들어야죠.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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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표율 여러분들께 묶어줄 거 진짜 어 부르고 싶어 나는 어 지금 예전에 내가 핫스톤 한 적 있었는데 어 방송 끝 방송 처음 했었을 때 망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방송 끊다고 나서 하니까 어 이긴 거야 근데 그래 나 그거 보여주려 했더니만은 결론적으로 안됐거든 어 지금 이거랑 비슷해 지금 진짜로 아 근데 오늘 저거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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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 아 아 자 아 아 지금 메즈로 백핀도 지금 외곽에서 좀 우고 있구요 아 근데 진짜 어 행동사는 일단 범위라고 하니까 어 수가 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버벅이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이지도 모르겠어요 무너져서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아 제가 물론 말씀드리기도 했겠지만 그 이거 이거 녹색 플레이트 녹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버벅겨 그리고 지금 사운드로도 막 깨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개한테 OBS로 해야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보죠 물론 나중에 그 구글 플레이 PC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아마 그쪽으로 통해서 방송할 수 있어요 방송이에요 중개로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일단은 웬만하면 당분간은 중개한테는 아마 녹색 플레이를 한다는데 어 안드로이드를 어 세븐으로 바꿔서 해야지 진짜 부끄럽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라이스 지금 자리 잘 잡은 거 같다 그치 어 라이스 샤워 어 라이스 샤워가 지금 어 110G에서 잡고 있는 거 잡고자고 이제 자 일단 1코너 이제 2코너 지금 아직 넘어온 사람 없어요 지금요 다리는 일단 잘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외곽에서 병주 태우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것 같나? 그치? 특히나 아까 히퍼룩도 보니까 지금 위치가 그렇거든 지금? 난 슈퍼크리스트 일단 병주 태우시키니까 슈퍼크리스트 슈퍼크리스트 아 살짝 이걸로 탔다고 봐야하나 이거? 어 일단은 3코너 4코너 넘어가려면 할까봐 나아자 자 일단 따라갑니다 지금요 어 뭐야 뭐야 자자자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슈퍼크리스트까지 오고 있어 지금 이거 사람이 이거 악의 마생 대신구냐 이거 악의 마생이야 이거 아 이거 악의 마생이야 지금 이거 너무 일렀어 아 이거 너무 일렀어 이거 너무 이른 것 같아 일렀어 아 이거 너무 일렀어 아 이거 아 일단 히퍼룩은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그리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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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망했습니다 예 아 아깐 저래요 그 계속 자고 매주가 이렇게 기업이 계속 있다 그러냐고 잘 말이 없네요. 그래서 뭐 잘 갔어요.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그 한번 잠깐 잠깐 그 지난번까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비교를 해주겠는데 정말 잘 달리긴 했거든요. 너무 잘 달렸어요. 이번만큼 지난번에 아까 무관의 제왕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최악이었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또 아 그래서 씨는 나오지구나. 아 씨는 나오지. 와 블루로즈 태이서 나중에 이걸로 해가지고 무릇이라도 키울까? 그런거 생각해봐. 와 와 그래도 뭐 블루로즈 태이서 페이스 업 15호 영양부 뭐 뭐 잘했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장거리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장거리가. 장거리가 없어요. 장거리가 없기 때문에 장풀 스테미너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볼데. 좀 아쉽게 하네요. 와 이거 보세요. 성적도요. 호프프 스테이크스 그나마 1차깔 줄 알테니 말은 나머지는 다 최악이야. 그래도 니케이 사이에서 1차깐 치고는 희망은 보이긴 했군요. 근데 어 핸누상 봄에서 아 시계 선수매도 무거우고 이렇게 성적 나왔다 보면은 어 그거는 좀 아쉽게 역대 2이야? 아 씨 그래도 뭐야 그 1위하고 치고 너무 너무 이건 앱하잖아. 1위에서 1위하고 어땠는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아 아 와 와 나 대세가 아니고 태풍에도 이걸 아잖아. 나 이따 보여 드릴게요. 지금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씨 그래도 진짜 모아주고 일단 팀이라도 일단 편성을 해줄 수 있나? 어 근데 이거 평가가 어 이걸 평가 기준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럴 거네 이거 일단 보자고 근데 지금 하여튼 뭐 하면은 안되겠어. 그래도 어 그 아이 나이스샤워 됐구 Fitz 그나마 이 쪽이 좀 나을 수도 있거든 어 근데 어쩔 수 없대 일단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근데 이거는 이건 좀 차이가 좀 나요 어떻게 형님 잠깐 보여줄게 있잖아 이거 일단 전당 오맘모스 보면은 이거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키웠던 건데 지금 이정도에요 보니까 뭐 나이스테이터에다가 슈퍼클릭까지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리고 육성정보에서 보세요 여기서 들국밥 스테이크 이후로 무관의 자왕이 스티어 스프리스테이크부터 도쿄 우즈 그나마에 3차 한계 장인계가 있잖아 부파상에서 3차 니키에서 3차 그리고 나서 텐도상에서 3차 이랬는데요 지금 오늘 한 거는 그나마 좀 나은데도 뭐하고 이거 이후면 좀 이거 너무 에바하지 않나 생각하여? 생각해? 어 포프프스테이크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그래도 이 성적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런거야? 아 근데 아쉬웠다 이거는 아 이러면 진짜 우고 싶거든요 어쨌든 좀 너무 차이가 난다 어쨌든 아쉬운 점은 좀 있으지만요 좀 나랑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다 육성했던 거면 그나마 다행이었잖아 나머지 다 메지노 라이어디나 마야노 탑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딥을 받은 수준이어서 좀 늘 항상 울었거든요 아 그 점이 좀 아쉽긴 하는 것 같은데 아 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잘 키웠다고 생치면서요 일단은 오늘 우마무습에 그 그 그 육성시랑 일단 오늘으로 여쭈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됐듯이 그 중계를 좀 할거에요 중계를 한다 네 아마 언제 어 영상 업로드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뭐 승패의 업으로 떠나서 제가 알아서 그냥 무작위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같은 거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뭐 도둑 도둑이 쓴다만 적어도 뭐랄까 나 한 게 없어도 돼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보다 추천까지 했다시피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일단은 일단은 우마무스 육다운 시랑이 유튜브에서 마음을 짓는 거라고 그리고 중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많이 녹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사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을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중계를 한다 하되 녹화식으로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서 마무리해주셨습니다.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께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무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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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